슈리, 태극기 유나엘리며 강재규 감독님의 신작이자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들의 실어를 그린 영화 1947 보스톤의 주역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등장하실 거고 퇴장도 입장한 동서가 동일하게 퇴장하실 예정입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강재규 감독님, 하정우, 임시연, 김선 모건매들리 그다음에 정영주 배우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선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강재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마이크 전달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재규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 1947 보스턴은 꽤 철회이 끝난 지가 시간이 지났지만 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대에 의원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영화 이번 추석 때 9월 27일 날 개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47 보스턴에서 서윤봉 역을 맡은 임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개봉을 하지만 저희가 찍은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숙성이 많이 된 영화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947에서 백남현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개봉 날까지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47 보스턴에서 우리 선수들과 손기정 선수와 또 그 이외에 서윤봉 선수, 남승용 선수를 위해서 열심히 국밥을 맡는 국밥주 사장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래 묵힌 만큼 여러분들께 큰 기쁨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7일날도 또 이만큼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들리. 모건입니다. 강제큐. 보험 미쩌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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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건 브래들리입니다. 저는 여기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 이만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선 중앙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대 중앙에 서서 중앙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cu. 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서 중앙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서 중앙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쪽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편 시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쪽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중앙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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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중앙에 서서 먼저 시선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선 중앙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선 중앙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중앙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먼저 시선 가운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선 가운데 시선 가운데 시선 가운데 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시선 오른쪽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선 가운데 네 조금 왼쪽으로 이동 살짝 하실까요 네 네 먼저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네 사람 오른쪽 시선 오른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먼저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뒤로 네 먼저 가운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먼저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시선 왼쪽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예언님 네 다음 예언님 모시겠습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시선 왼쪽 시선 왼쪽 시선 왼쪽 네 먼저 오른쪽 먼저 할까요 네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선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먼저 봐주셔서 시선 오른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에 다음은 시선 왼쪽 시선 왼쪽 시선 왼쪽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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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봐주시면 됩니다.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중앙에 서서 시선 먼저 가운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봐주시면 되고요. 시선 왼쪽 네, 그리고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서서 시선 가운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왼쪽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가운데 먼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시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첫번째 들었던 생각은 임시안 배우가 이렇게 한 화면에서 잡힐을 때 내가 좀 나이가 찼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시선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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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